서로를 의심하느라고 우리가 협력이 안 돼! 서로를 의심하느라고 우리가 협력이 안 돼! 너무 이것만 줄 필요 없는데 너무 이것만 줄 필요 없는데 나오지 마시라고! 좀 맛있는 거 줘도 돼? 너무! 편식하지 마세요 내가 비위바 좋다고 했더니 365일 비위바 넣어 주려고 해 1벽 전문집 갔잖아요 1벽 전문점 가셨으니까 1벽 2벽 지금 이 따위로 2일 했는데 내가 여기에 근데 왜 이렇게 나왔어? 3이 여기 있는데 하나만 없으면 깨는데 아니 짱이 없어요 지금 1밖에 없어요 바꿔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게 장난하나 근데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이겨 그쵸 손으로 맞고 진짜 진심하겠다 장난하나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통질로 맞았네 우리가 난 매신제 아니야!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거야? 아 매신제 아니야 오 돌아놨네 우리가 이게 장난이야? 야 왜 이렇게 장난하네 이하스였어 야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어 다음마켓 때 깨니까 그냥 한 거야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오면 내가 높은 숫자 나오면 카운터 하려고 나한테 이거 되게 뭐라고 해놓고서 카드 뽑는 거 봐 너도 이상해 죽으라고 그냥 죽으라고 저거 봐 너도 마음속에 그게 있어 어둠이 있어 약간 그래서 내가 약간 이런 플레이 하니까 일부러 이걸 더 뽑아가지고 블랙나이트를 깔아가지고 나를 몰아가려고 이게 오빠가 이래서 잘못한 거라는 거야 깨닫게 하기 위해 하지만 우리는 협력 게임에 이겨야 된다는 거 지금 까먹고 있는 거지 사실 근데 억울함만 가득해가지고 좀 냉정하긴 한데 사람 한 명 줄어도 그렇게 크게 손해가 없거든 말 안 들은 것도 죽었으면 좋겠니? 감가버려 일단 맘대로 하는 사람 하나 맘대로 하는 거 죽어도 싫은 사람 하나 한 명 감가도 된다는 사람 줄 거 있어? 나 줄 거는 내가 주면 얘한테 줘야 돼 들어가서 와서라면 무철국이라 무철국이야 무철국이야 그러면 배달 서비스야 아 이거 알겠습니다! 기다려 배달 서비스 여기다 넣으세요 배송해야지 약속된 배송 난 너한테 줄 게 없다 아니 난 어차피 전해주는 거야 멀리이나 줘요 아니 이.. 이거면 내.. 1 줬냐? 나는 얘가 자꾸 나한테 1을 줘.. 미치겠어.. 내가 왜 흰색 카드 줄 때마다 자꾸 1이야.. 아니 근데 1 하나가 없어가지고 혹시나 1 없을까봐 준 거야.. 야 있으니까 1을 하지.. 1이 5장 있어! 핑계가 줬어 핑계가.. 이거 이제 못 알을지도 몰라.. 그러니까 알았어.. 내가 줄게.. 그러면 나 줄 거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제.. 진짜 없어.. 1.. 1.. 지겨워 죽겠다.. 1 4번 줬어요 나한테.. 공격 뭐예요? 이거.. 성배권이.. 나 못 받잖아.. 아니.. 나 영원히 여기 있어.. 영원히.. 영원히 여기 있어.. 놓고.. 즉시 모두 1점 까세요.. 다들 1점이야..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요.. 뽑은 사람이 2점을 까던지 혹은 나머지 사람이 1점씩 까던지가 나오거든요? 걔 나오면 죽잖아요.. 3명만 죽으면 되겠네.. 그럼 피를 채워 놓으라는 말을 하려는 거지.. 아.. 되게 웃기는 애다.. 체력 1인 상태로 3점 까면 2점 이득이래요?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 나머지는 2잖아.. 아니 왜 죽을라 그래.. 지금부터 살면 되잖아요.. 야 진짜 말하자마자 뭐가 또 나왔네.. 야 안 나와 안 나와 이랬는데.. 큰일 났네.. 너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.. 이렇게만 너 안 나와.. 바로.. 다 죽었으면 끝.. 엑스칼리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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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잖아.. 엑스칼리버.. 엑스칼리버.. 당겨주세요.. 엑스칼리버.. 엑스칼리버.. 케미지역.. 케미지역.. 하나 버리면서 또 당겨주세요.. 던질까 말까.. 던질까 말까.. 던질까 말까.. 그리고 하나 디스카드에서 엑스칼리버.. 이제 가운데.. 아 이제 가운데.. 아니야 이대로 하면 당길 수 있어요.. 엑스칼리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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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노왕에서 성배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숭고한 인묘 줄 알아? 지겨워도 지겨워도 꼭 참고 성배를 찾는.. 진짜.. 이거.. 성료를 이거밖에 안 써.. 엑스칼리버.. 엑스칼리버.. 이거 꼽고 이거 놓고.. 이거 꼽고 이거 놓고.. 원래 그런 게임이야.. 배신장 아니면 원래 그런 게임이야.. 왜 단순 노동이야.. 특히 아서.. 약간 그거 아니야.. 산을 옮기는.. 섭취를 하면.. 와.. 너무나 진짜.. 검은 단조로 와가지고.. 넌 계속 거기서 살아.. 우리 다른 팀에.. 나야 나.. 즉시.. 검은 카드 3장을 뽑고 그거 다 쓰래.. 근데 이거.. 이걸 카운터 하는 게 낫지.. 그치 그치.. 오케이.. 안 써준다고.. 그럼.. 그럼 유튜브가.. 유튜브가.. 아 방송 잘 되고 좋지만.. 아니 고맙다 야.. 유튜브 생각해줬니.. 유튜브 갈게 그럼..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거지.. 너를 원망하지 않아.. 우리는 유튜브 각도 뽑았지.. 집에도 일찍 뛰고도 하지.. 얼마나 좋냐.. 근데 다음에 게임할 때 해서 널 다른 눈으로 받았지.. 그치.. 그치.. 사모 다른 눈으로.. 아 쟤는 그런 애구나.. 아 쟤는 그런 애구나.. 그완은 나.. 그완은 나.. 이제 성배는 필요 없어.. 안될 것 같아..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보았는데.. 근데.. 그치.. 성배.. 야.. 왜요? 성배.. 성배.. 형이 생겨 뭐해줘.. 교환 뭐.. 내가 줘.. 내가 줘.. 니가 순서를 생각해봐.. 나한테 뭐가 필요할지.. 야 없어.. 아니 내가 이거 놓고 그 다음에 이건데.. 없어.. 아니 당근 당근.. 이상한 거야.. 너 못해? 내 차례가 이거.. 니 차례가 이거.. 없다고.. 저.. 왜 간 거야.. 나한테 있는데.. 시간이 걸렸잖아.. 왜 간 거냐고 말아.. 난 다 있으니까 간 거야.. 이게 없다며.. 그래서 내가 가준 거냐고.. 아 그건 없었지.. 그래서 간 거야.. 야 너는 그냥 피 한턴 채우든지 뭐.. 그냥 그게 없어.. 어떡하라고.. 어? 졌다.. 엑스칼리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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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어떻게 이걸 실패해 이 게임을? 아니야 이거 4명 너무 불리했어.. 뭐가 불리했는데.. 집합금지가 문제네.. 엑스칼리버.. 서로를 의심하느라고 우리가 협력이 안 돼.. 야.. 배신자 이긴 사람 혹시 있으면 말해.. 되게 웃긴 게.. 하얀 카드도 마음대로 못해.. 엑스칼드도 마음대로 못해.. 진짜.. 아 이래서 누나가 안 좋아하는 거구나..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.. 고전명작이네요.. 고전명작이지.. 아 이래서 설마 한구라고 안 된 건가? 아 이래서.. 이런 거..